인상 밖의 음악 인상 밖의 음악 인상 밖의 음악 진화하는 K-pop 발리오의 풍의 중심 전세 개인과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빅 안녕하세요 예금주 여러분 귀염둥이 아기 은행장 은채 미니미니 채민 은행장입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롱코드도 잘 어울리네요 되게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것 같은데 은채씨 대본에 있어가지고 그쵸? 멋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은채씨도 롱커트 정말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채민씨는 뭐 우리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해줄 오늘의 라인업도 한번 채채채 해볼까요? 채채채 절대 미워할 수 없는 블런드 드림캐쳐 려혹씨 박진영씨의 무대와 레드벨벳 엔하이픈 제로 베이스원의 무대까지 빅스는 물론 더보이즈 엔팀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구요 예전주분들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넷째 주 K차트 1위 레드벨벳의 7킬 엔하이픈의 스윗밴너 과연 이번 주 K차트 1위는? 렛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네 좋습니다 은채씨 너무 자부시네요 오늘 진짜 파이팅 다음은 뮤직 뮤직 큐 유형 ż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유형 지уб 젤 통 조금만 기다려 대 array 알거야 난 이제야 리허설 뷰드 밸벳과 엔하이픈 디지털희몬 점수, 방송의 수점수, K-POP 팬투표 점수, 음반점수, 소셜미디어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 주인공은 네 축하드립니다 엔하이픈은 네 축하드립니다 엔하이픈은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빅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